자기야, 한 번 이렇게 그냥 편하게 누워봐. 잔발에도 하나 갖다 줘봐. 이쪽으로 얼굴을 이렇게 하고 누워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누워가지고. 요청사항이 아주. 이렇게요. 홍대 놀이터에서 저러고 계신다고요? 홍대 놀이터에서 저러고 계신다고요? 이렇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더라고요. 금요일 밤 홍대였어. 금요일 밤 홍대며. 스토리가 참 재밌네요. 선생님 팬이에요. 그래 너 누구 아줌 그리자. 너무. 진짜 오아시스 같았어. 아우 너무 좋았어요. 힘들 텐데 조금만 참아 자기야. 가게도 막내. 막내 PD가 보고 있고 지금. 많이 파셨대요. 자. 지금 투시한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채식 시작. 좀 어떻게 여자들 가슴이 예쁘고 왜 따뜻한 엄마의 가슴 같은 게 이런 게 느껴지잖아. 아 힘드시겠다. 저거 힘들어요. 진짜 고마우시겠다 진짜. 우와 대박이다.